Kijun The Feels 의상이 아주 멋집니다 맞아요 치어리더 컨셉인거죠? 뭔가 체육관에 치어리더를 제대로 준비를 해온 느낌이네요 굉장히 리폼하는데 곡을 많이 들었다고 제가 브이로그를 살짝 봤거든요 우리 태경이 의상이 퀄리티가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게 다 떨어졌어요 아 그 사이에 보관을 잘 못한.. 그럼요 안타깝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A2B와 같은 곡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우리 AB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세영님 음.. 아무래도 노련함 오.. 짬바 짬배서 나오는 바이브 그러면 노련한 우리 AB의 노련함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경아 네 여기서 하자 여기서요 뭐야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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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